예배 땅 처음 갚는 소원한 기도 아들에게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 어찌 다가프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강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거울 이루네 내 평생 내 평생 주가 태여 사랑하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내 평생 이제 해게 하고 용서핀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내 평생 내 평생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소원 이것뿐 앉아나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기도하던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려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을 어머니 기도합니다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주의 종 된 것을 어머니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주의 종 된 것은 한글자막 by 한효정